그저 선만 그으면 되는 게임 버루커 이 게임은 뭐길래 선만 그는 게임인데 스팀평가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걸까 이 이미지만 봤을 땐 개노잼 게임이 확실한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견이 뭐야? SCP 나올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SCP가 나올 리가 없겠죠 선만 그는 게임인데 문 앞으로 가보니 이런 간단한 트릭이 있습니다 스타트에서 엔드로 선을 그어주면 바로 열리는 이 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스타트에서 엔드로만 이어주면 전부 다 문제가 풀리는데 솔직히 전부 너무 쉬워서 실망해서 재밌네 여기로 이렇게 어? 어? 변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절대 깨지 못했겠죠 항상 저처럼 열린 마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렵네요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클리어 어? 이 모양은 이 모양은